자 나형 14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확률을 구하라고 일단 되어 있고 조건이 일단 두 개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답들을 보시면서 할 수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다들 뭐보다 클까? 2분의 1보다 크지 자 그럼 여사권을 쓰는 게 훨씬 더 나을 거거든? 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이거 뭐 무조건도 여사권을 쓰자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좀 확인하시고 자 답이 2분의 1보다 크다는 걸 여사권에 유리할 수도 있다는 거야 자 문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좌표 평면 위에 자연수점들이 이렇게 12개가 있어요 자 그런데 두 점을 선택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자 그리고 이제 뭐 표현은 정확하죠 자 이미로 서로 다른 두 점이야 자 서로 다른 두 점을 선택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얘 같은 경우 곱셈 정리보다는 그냥 조합으로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게 더 빠르겠죠 자 그래서 전체를 잡아주면은 12c의 2가 되시고 저는 항상 쓸 때마다 고민할 건 이거야 서로 다른 12개라는 게 맞아 떨어져야 되고 얘는 서로 다른 게 맞죠 자 당연히 일단 이제 확인이 될 거고 자 그런 다음에 선택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보다 클 확률이야 자 마지막 구하는 것이 자 거리가 1보다 클 확률이다 자 뭐 랜덤하게 좀 찍어주면 이렇거든요 이렇게 두 개를 일단 연결하면 거리가 1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하면 거리가 1보다 크고 이렇게도 1보다 크고 이렇게도 1보다 크기 때문에 1보다 큰 상태가 훨씬 더 많아 자 그래서 당연히 6건을 쓰는 게 맞다는 거고 자 이거에 반대 6건을 쓴다고 치면은 자 거리가 1 이하인 걸 따지면 되나 자 사실상 지금 거리의 최소값이 뭐가 될까요 1이죠 그래서 요것만 일단 따지면 되고 자 그럼 1 빼기 쓰시고 자 1도 이제 6건만 거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거리가 1인 걸 선택할 건데 자 구조가 다 똑같으니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한 세트 둘 셋이죠 자 그럼 이게 한 줄에서 얘네 3개씩 나올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3 곱하기 3이다 또는 자 그리고 이렇게 한 게 이렇게 한 게 두 개지 자 얘는 요게 4세트가 있으니까 2 곱하기 4다 해서 요렇게 일단 계산이 되겠죠 자 정리해서 계산해 주시면은 제가 66분의 49가 되는 거 알 수 있고 어 아마 거의 안 틀렸을 것 같아 자 아주 기본적인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정리 좀 하자면 이런 식이야 6건을 쓰는 거는 중요한 건 맞아요 자 중요한 건 맞는데 자 6건의 확률 계산할 때 어 실전에서 주의점은 이제 아 이제 좀 문제가 좀 복잡해지게 길어지다 보면 6건만 구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그치 자 그리고 6건을 쓰는 타이밍이라는 건 없어요 뭐 적어도 이런 거는 이제 뭐 우리 내신 시험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는 거야 그럼 전체 확률이 1 아니야 자 1이기 때문에 1에서 자 만약에 구하는 걸 딱 보고 엇비슷하다고 치면 직접 구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자 이제 6건은 그냥 선택이기 때문에 뭘 구하자는 거에 대해서 자 괜히 말이지 외우고 그럴 건 아니라는 거지 문제마다 판단하는 게 맞다는 소리고 자 요정도 괜찮게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제 7번 정리하고 이어서 그 다음 문제로 보도록 할게요 자 15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처음에 딱 초기에 확 와야 돼요 자 뭐라고 되있냐면은 이차함수야 자 fx가 x제곱 마이너스 2x 해가지고 자 이차함수로 되어 있고 자 마지막 문장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거든요 거의 이제 딱 초기화는 오죠 자 생각 한번 해보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다 자 여러분 이제 항상 뭐 제가 주의를 좀 해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차함수랑 관련된 것은 자 그냥 적분 계산을 막 시키지 않을 거고 자 넓이 공식을 쓰는 게 맞는 초이스가 되겠죠 자 넓이 공식이야 자 우리 마지막 정리를 좀 해주면 이럴 수 있어요 저한테 이차함수가 있고 자 그 다음 직선이 있다고 치면은 이거 역시 넓이 공식 자 최고차항에서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차함수랑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더라도 자 두 개 빼도 여전히 몇 차함수일까? 이차함수지 자 요럴 때도 최고차항의 개수만 주의하시면 될 거야 최고차항의 개수에 주의하시면서 자 요거에서 요거를 뺀 거에 3승을 해서 자기는 가시는 게 맞다는 거지 자 요거 좀 잘 기억해 놓으시고 그래서 넓이 공식을 주로 쓸 생각을 무조건 하시면서 가셔야 돼 아니면은 계산이 너무 복잡해지거나 뭐 그렇다고 이제 아예 이제 못할 계산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많이 쓰는 거니까 좀 잘 보시고 자 요 문제 의미는 이차함수끼리 일단 둘러싸인 거에 대해서 넓이 공식 쓰는 거에 대한 최초입니다 자 그거 이전에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주의하실 거는 자 이제 좀 정리 좀 해드릴게요 이차함수랑 이차함수를 빼요 자 여전히 몇 차함수일까? 어 이제 높은 확률의 이차함수가 되겠지 물론 최고차항의 수가 두 개 똑같다는 건 아니겠지만은 자 이럴 수 있어 하나가 최고차항의 양수고 하나가 음수면은 자 빼박 이 넓이는 무조건 넓이 공식이야 선생님 이유가 왜 그럴 거야? 이차함수 두 개 빼봤자 이차함수라는 것은 자 빼남수를 그릴 때도 자 요 교점 교점 그대로 유지가 되고 요렇게 일단 될 거니까 이거 역시 넓이 공식 쓰는 게 맞다 자 그리고 또 이럴 수 있어 최고차항의 수가 둘 다 양수 또는 음수로 같은 상태에서 최고차항의 수가 다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림 하나 그려주면은 요렇게 일단 가고 자 요렇게 일단 되어 있다 자 뭐 이런 형태라고 치면 대칭성 역시 감안하는 게 당연히 맞겠지만은 자 이거 역시 두 개를 빼서 넓이 공식으로 가는 게 맞다는 거고 최고차항 개수에 대한 주의점을 좀 기억하는 게 맞다는 거죠 자 좀 잘 생각해 보시고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자 함수 fx가 있고 자기가 x 곱빼기 2x는 함수야 자 그리고 나서 어 세로는 함수가 지정이 되거든 자 y는 마이너스 f의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다라고 일단 되어 있으니 어 이건 이제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시면 크게 무리 없을 거야 자 나 먼저 이렇게 해볼게 한 칸 옮기신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였다는 것은 x축에 대한 대칭이고 자 그러고 나서 자 얘는 밑으로 한 칸 내렸다는 거니까 그림을 좀 그릴게요 자 약간 좀 특징적인 거는 대칭축에 1을 일단 잡히고 1, 마이너스를 꼭지점이야 자 그럼 이제 격자처럼 좀 그려서 일단 가주면은 x랑 y 해가지고 자유기 이제 한 칸씩 좀 잡아주고 자유기를 일단 이렇게 일단 씁시다 자 그림을 잘 그려보는 것도 좋아 무조건 식으로 말할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어찌부터 이제 생각할 거는 그 입문계는 어차피 주는 함수가 뭘까요? 다항함수니까 웬만하면 다 그릴 수가 있거든 그려놓고 명확하게 둘러싸인 게 어딘지를 판단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고 자 한번 써봅시다 0하고 1하고 2가 되니까 자 요렇게 일단 넘어가겠죠 자 요렇게 함수 나오고 자 그럼 요거에 대한 해석은 차근차근 하시면 되죠 자 먼저 한 칸을 옮기는 거야 한 칸 옮기면 얘가 1로 가시고 얘가 이렇게 일단 꼭지점 잡힐 거고 자 그 다음에 얘를 대칭시키는 거지 그럼 얘를 대칭시켜주면은 보세요 얘는 그대로 일단 있을 거고 얘가 1로 가서 달라붙을 거니까 자 2차 함수가 나올 거고 자 요렇게 일단 될 거야 그쵸 자 그리고 밑으로 한 칸 딱 내려주면 얘가 1로 갈 것이고 얘가 1로 일단 갈 것이니까 그림 자체는 사실상 요렇게 되는 함수가 나오겠지 자 그래서 요 넓이를 구하자는 건데 뭐 일단 그림이 명확하니까 두 개 함수를 빼봐도 진게 한 경험을 하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이제 교점 볼게요 자 얘가 1이라는 게 확실하고 얘가 2가 되는 것도 역시나 확실하지 근데 물론 시험장에서 불안해가지고 이 식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합성함수 직접 써서 간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고 나쁘지 않아 어 괜찮을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어 두 개의 차가 있던 1이죠 자 최고차항의 수는 얘가 1이 되고 얘가 마이너스 1인 게 확실하니까 자 넓이를 써주면은 6분의 1 빼기 마이너스 2가 되시고 자 2하고 1 빼면은 자 요렇게 씁시다 자 이거의 3승이죠 정답이 얼마일까 3분의 1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거 자 괜찮습니다 자 그럼 자료 놓으시고 어 뭐 좀 한 가지 더 이럴 수도 있어요 자 하나 좀 물어볼게 사실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요점하고 요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딱 그려주잖아 그럼 너는 이 넓이랑 이 넓이 두 개 뭐 할까 완전히 똑같지 어 딱 등분이 된다는 것도 이제 볼만이고 어 요거를 아직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유념해서 기억을 하셔야 돼 자 좀 잘 생각해 놓으시고요 자 정답은 3번이고 어렵지 않은 게 잘 풀었겠죠 자 정리하고 이제 그 다음 문제에 넘어가도록 합시다